사람들은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검색하고, 비교하고, 검색하고, 비교하고 그러다 결국 찾아냈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리싱크, 남들은 찾지 못한 진짜 최정다 리싱크 민주당이 이거는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헌정사상 최초가 맞냐 일단 국회 간행은 다 깨고 있죠 모든 국회 간행은 없어지고 있는 게 민주당의 현재 실태고 그러면서 동시에 헌정사의, 헌정사라는 표현을 잘 안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습니다 기사 좀 띄워주세요 진격의 민주당, 감행 예산안 단독 처리 그런데 이 제목만 보면 또 많은 분들이 예산안 단독 처리하면 쟤네가 숫자 많으니까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헌정사상 처음인 거지 그렇죠 감행 예산, 일단 저희가 예산 시즌만 12월 달 되면 정치권에서 비숙이지만 딱 예산 때문에 약간 시끄러워요 항상 그래서 사실 법정기한은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통과하게 됐는데 그 기한이 지켜진 게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 2015년도 한 2년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계속 안 지켜졌고 12월 30일 전까지 그냥 다 어찌어찌 합의했었어요 29일 밤새고 밤샘이 해가지고 해만 안 넘기고 어떻게 끝내고 해만 안 넘기고 어떻게든 줄 예산만 안 넘어가게 버티면서 이렇게 다 통과됐었는데 그래도 문제의 포인트는 합의를 했었어요, 여야가 그렇죠, 항상 어떻게든 합의를 했지 그러니까 극단의 대립에 있어도 그래, 합의하자 물론 그 합의가 막말로 자기네들 지역구도 몰래 좀 했어요 몰래 쪽지 예산이라 흑침 말하는 쪽지 예산 하면서 합의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포인트는 합의라는 걸 했잖아요 저희가 국회는 무조건 합의를 하게끔 최대한 합의를 하라고 돼 있거든요 국회법에 보면 유일하게 법상에 합의, 협의라는 단어를 잘 안 쓰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합의, 협의 잘 안 쓰지 국회법에는 합의, 협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협치를 하라는 의미인데 민주당은 그런 관행은 전혀 자기네들이 의석수가 많으니까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난리가 났잖아 거의 느낌상으로 야, 이 미친놈들아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야 그렇죠, 지금 이거는 민주당이 저희가 입법폭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국회폭주라고 써도 될 만큼의 상황이 된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이제 또 감액한 거, 삭감된 거를 이렇게 쭉 보면 이게 묘해요 네, 아주 묘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예비비하고 특활비가 많이 삭감이 되는데 예비비랑 특활비 삭감을 엄청 많이 해요 예비비가 삭감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나? 당장 제일 큰 게 재재난 발생했을 때 쓸 돈이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이재민도 생기고 굉장히 큰 사고가 나도 거기에 쓸 돈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저희가 여름 되면 장마, 그리고 겨울에는 폭설, 여름에는 폭염 또 있잖아요 그때 쓸 돈이 없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진짜 딱 저희가 뒷생각 안 하고 일한다는 게 느껴져요 논리가 아주 간단해요 예비비 삭감하면서 그런 단순하게 대통령실에 국정운영을 발목 잡기 위해서 국민의 안전 이런 건 신경 안 쓴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목적은 너네 일 못하게 할게 국정마비 국정마비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재난이 터져가지고 정부에 대응 못하면 야, 이거 정부에서도 대응 못했잖아 그러니까 예비비 삭제해놓고 재난 대응 못하면 니들 탓 이렇게 나올걸요 약간 함정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그런데 그게 함정이 국민들이 아니와 관련된 거잖아 솔직히 생명과 관련됐다고 봐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어제 한동훈 대표께서 안양에 가셨잖아요 농수산물 도매시장 거기 상인회장님께서 굉장히 대처를 잘해가지고 인명사고가 앞섰지 잘못했으면 굉장히 큰 사고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복구할 때 쓸 돈이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비비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유에 관련된 거니까 이런 거는 정말 그래도 이것만큼은 건드리면 안 되라는 걸 건드린 거잖아 그렇죠. 논리도 삭감해놓고 논리도 너무 박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불용된 예산이 많아서 그랬다는 거죠 불용이라는 건 예비비가 저희가 상정했는데 금액을 잡아놨는데 못 쓰면 남는 돈을 불용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용액을 물론 일반적인 부처나 이런 데서 불용액이 많은 건 문제 지적할 수 있어요 그만큼 산업 사업 진행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예비비라는 건 말 그대로 예비하라고 두는 돈이잖아요 그거 안 쓰면 국고에 반납하면 돼요. 그냥 기속극기 시키면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놀이로 삭감시키고 제가 진짜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번에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이 거의 극대노 수준이더라고 그런데 사실 지금 예비비도 예비비고 사실 제일 속 보이는 게 이쪽이야 특활비 네. 특활비 엄청 손댔죠 검찰 특활비 0원 네 그다음에 특정 업무 경비 0원 네 그다음에 감사원도 특활비 거의 다 삭감 네. 거의 다 삭감 대통령실 특활비 거의 0원이죠 네. 0원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네 공교롭게도 최근에 민주당과 최근이 아니죠. 민주당과 계속 갈등이 있거나 민주당과 감정 싸움을 벌였던 곳은 다 삭감했죠 아까 과일이랑 초밥이랑 이런 거 먹으면서 멧돼지 대책 간담회에서 썼다는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그다음에 아니면 뒤끝을 보이기 위한 건데 사실 제가 이 기사를 띄워드리면 여러분들이 딱 와닿을 것 같아요 기사님 띄워주세요 검찰 특활비라는 건 네 뭐 마약 수사나 그렇죠 정말 기미를 요하는 수사들 같은 거 그거 일일이 영수증 끊어올 수 없잖아 당연한 거 사실 특활비라는 거는 검찰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감사원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특활비라고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논리는 영수증 없고 사용력이 불투명하니까 깎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공개됐을 때 국민들에게 이득되는 것보다 공개 안 됐을 때 이득이 더 많으니까 안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만 특활비가 있었던 게 아니라 모덤 정관이 계속 있어 왔었어요 문정부에도 다 있었던 거잖아 네.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삭감할 것 같으면 지난 정부까지 다 소극하던가 진짜 그냥 감정 싸움밖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얘기했지만 마약 수사 밀행성 원칙으로 반드시 우리 지금 사실 마약 청정국 아니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약 수사하는 돈 다 깎아서 민생이 작살나는데 근데 놔둔 건 국회 특활비는 자기들 거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해 국회 특활비가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논리도 높게 해요 국회 특활비가 9억 남겼는데 그 논리가 많이 삭감했다는 거예요 많이 삭감해서 9억밖에 안 남아서 저 돈은 써도 된다는 논리거든요 아휴 기간에 있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진짜 옛날보다 수사에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대요 특히 마약 같은 경우는 맞아 맞아 옛날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든대요 돈 없는 애들은 마약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마약 수사하는데 여러 가지 활동비라든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걸 삭감하면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했다고 검찰 런의 특활비 0억 그렇죠 사실 그거예요 심플해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우리 지나가다가 누구한테 어렸을 때 애기들한테 뭐 시비 걸리면 아니 너 미워 임마 이걸로 딱 한 거 아니에요 야 너 밥값 내놔 그렇죠 밥값 내놔 이거잖아요 아우 나 쟤 싫어 이러면 쟤 안되는 용돈도 안 주고 뭐 학급비 안 주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지금 경찰도 검찰도 앞으로 수사를 담당해야 될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그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돈 자체를 다 저렇게 뺏어가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우원식 지금 국회의장도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걸 지금 밀어넣은 거잖아 네 12월 10일로 지금 연기를 해서 최대한 여야가 합의하라고 했는 건데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도 부담이 굉장히 클 거예요 아무리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회의장이니까요 그렇지 국회의장으로서 이렇게 헌정사 최초로 여야 합의 안 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거에 대한 그렇지 부담이 엄청 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는 말도 좀 너무 앞뒤도 안 맞는 게 어제 보니까 경북을 찾아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는 특활비니 뭐니 이런 것만 잔뜩 넣어놔서 그런 거라고 이거는 잔뜩 넣어놓은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은 부풀려서 넣은 것도 아니니까 삭감이 아니라 0원을 만들어놓고 지금 이걸 부풀렸다고 하면 말이 되냐 그렇죠 법무부에서도 설명을 했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마약 수사라든지 이런 수사에 대한 수사 건수가 많아지고 수사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요청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삭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근슬쩍 자기 것도 좀 늘려고 이게 그 사이에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 협상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지역화폐는 제가 만든 것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증의 계산 중에 하나니까 최대한 저희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하겠다는 소리네요 그러니까 협상 없다고 해놓고 또 여기 가서는 이런 약파는 거야 완전 전형적인 아유 화전 얀면 전술이네요 완전 진짜 사실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저번 총선에 대패한 건 입이 열게여도 할 말이 없는 정도의 대패였지만 그나마 한 줄기 희망을 봤던 게 108석이었거든요 그렇죠 108석이 딱 저희가 개헌 저지선임과 동시에 여러 가지 거부권이라는 저희가 최소한의 방어 논리를 만들 수 방어를 할 수 있는 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없었으면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곳이 그래도 거의 180석 이상을 가지고 야권이 민생에 관련해서 자기들이 치고 나가는 게 없이 못하게만 해 그렇죠 지금 다 같이 죽자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민생 관련해서 뭔가를 해서 아 이것도 괜히 우리가 민생 관련해서 예산이나 법안 많이 해가지고 통과시켜주면 또 대통령이 잘했다는 소리 들으면 우리가 직권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죽으라는 거 아니야 이게 정당이냐 그러니까 숙권전당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민주당도 아 뭐 그럴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만 어쨌든 저기도 숙권을 목표로 그러니까 대통령 당사를 배출하는 게 목적인데 자기들 나중에 대통령 배출하고 나서 어떻게 정권 운영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것도 하나에 다 사례로 남는다니까요 아니 저희도 그럼 나중에 그렇지 민주당한테 정권 뺏기고 저희가 의회 다사수석을 차지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만드는 거라서 숙권을 제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숙권 안 하고 그냥 이재명 대표 계속 방탄하겠다는 것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안 감액해가지고 저렇게 앞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는 그냥 정부 스톱 네 정부 스톱 수사기관 스톱 그래서 뭔가 잘못되면 야 너네 왜 못해 책임은 손발 다 잘라놓고 너네 왜 못해 딱 그거죠 목적이 사실 김민석석 최고위원 얘기 들어봐도 목적은 탄핵이잖아 냉정하게 그렇죠 지금 하는 말 보면 장애집회 나와서 하는 말 보면 탄핵을 목표로 하는데 탄핵이라는 두 단어를 단어를 안 쓰려고 막 삥삥 돌려서 얘기하는데 51호 트럼프 취임 전에 판을 바꿉시다 이해가 안 되던데 성탄절에는 주술정권 퇴치를 노래하고 55, 25, 25주 6개월 안에 승부를 냅시다 6개월 안에 탄핵시키는 소리 아니야 그렇죠 딱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형제가 어찌 보면 탄핵 빌더 같은 거라고 내가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노출을 많이 내지만 그것과 탄핵은 별개예요 당연히 별개로 가야 되는 거고 탄핵에 대한 엄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건 이재명 대표가 뭐든 하나 대법원에 확정 파견 나와서 골로 가기 전에 어떻게든 자기들이 뒤집어갖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그러려면 이재명에게 딴지 거는 것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잘해 보이게 만드는 건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렇죠 이 모든 게 이 작전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안 속으실 것 같고 나는 그것도 기억나 혹시? 오늘 한 대표가 했던 얘기인데 나는 민주당의 꼼수 중에 그거 있었잖아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지 없애자 정당법에 공소시효도 6개월로 하자 네 그렇게 해야죠 이걸 끼워넣더라고 이렇게 싹 이렇게 중간에 끼워놨어 양아치라는 말이 저를 널버렸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당법을 공소시효 6개월로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제일 크게 달라지는 게 뭐냐면 돈봉투 수사예요 그렇죠 돈봉투 수사가 다 그냥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꾸 저기다 행위시법이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끄집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원래 이제 지금 처벌받아야 돼서 기소가 다 됐는데 공소시효를 6개월로 뿅 하고 돌리면 모든 법이 바뀌었을 때 피고인한테 유리하면 그게 적용됩니다 그렇죠 피고인한테 적용됩니다 그러면 지금 돈봉투 관련 사람들이 다 면소 판결 받아요 그렇죠 면소되겠죠 이게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사하려는데 못 막으니까 안 되니까 재판도 판사들이란데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방법은 하나지 법을 없애거나 와 대단한 그런데 법을 없애면 너무 또 냄새나니까 공소시효만 살짝 우리 그대로 뒀잖아 공소시효만 6개월 그것도 이제 공선법하고 같이 공소시효를 일관되게 그걸 왜 일관되게 적용해 누구 마음대로 공소시효는 죄마다 다 달라요 진짜 민주당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법기술자라고 저희를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자기네들이 입법기술자들이네 이거는 꼼수의 끝판왕인 거예요 꼼수의 끝판왕 아니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당이 사실 이번에 예산 들고 오면서 저는 사실 걱정했던 게 예산 삭감 이것보다 걱정 안 했었어요 민주당이 잘할까 봐 걱정했었어요 민주당이 잘할까 봐 예산을 증액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헌법에 정당은 국회는 못하게 돼 있는데 삭감을 통해서 정부와 딜을 할 수도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뭔가 조금 AI라든지 미래에 관련된 법이라든지 그런 먹거리 사업들 거기는 미래가 없어 그런 거 할까 봐 굉장히 걱정했는데 저는 지역화폐 딱 얘기 나오는 순간 쟤네들 수준이 결코 높지 않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아니 지역화폐라는 게 사실 이게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민주당은 이게 마중물이 될 거라 그래요 지역화폐 그런데 이게 보면 지역화폐는 할인율이 있어요 만약에 10만 원이면 10만 원치 화폐를 사면 9만 원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얘네들이 지역화폐가 돈다는 건데 지역화폐가 돌아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박약한 게 결국은 할인을 안 하면 수요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는 결국에는 국비가 계속 투입돼야만 그 할인만큼 국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니야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지역화폐라고 해서 지방에서 재정충당이 안 돼요 결국 국비가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대구 예산을 대구의 지역화폐를 해서 그냥 돈 푸는 거야 돈 푸는 거예요 그냥 쉽게 굉장히 복잡하게 지역화폐 어쩌가지고 돈 푸는 거예요 돈 푸겠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생각해낸 게 그거냐 진짜 요즘에 민주당 하는 거 보고 제발 좀 용산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똥보를 계속 차면 다음 대선에 또 희망이 있다는 건 여당에 분명히 풀었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 국정운영이나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제일 불쌍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역화폐라는 게 결국에는 돈 뿌리기고 그 돈 뿌린 거에 대한 책임은 결국 저희가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삼무사도 아니고 저희가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앞부분은 민주당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또 꼭 짚고 넘어와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도 속사정을 들어보면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일단 뭐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장도 탄핵하고 그다음에 사차장검사도 탄핵하고 뭐 지금 검사 고위직을 또 이제 세 명 탄핵하겠다고 하잖아 원래 탄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계속 진행 중이고 그렇죠 계속 진행 중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중앙지검장이 탄핵이 되면 앞으로 수사 총 지휘를 해나가셔야 되는데 서울에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중앙지검이 사건 거의 다 접수받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러면 여러모로 문제가 생겼다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럼 또 뭐가 있나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백현동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분입니다 성남지 청장 때 백현동 관련 혐의를 기소했던 사람이에요 네 이 백현동 관련 의혹 공소유지 팀이 지금 중앙지검장 포함해서 또 한 명 탄핵하려는 사차장검사 조상원 검사에서 다섯 명밖에 없는데 그중에 두 명을 탄핵하면 직무 정지되죠 이런 게 있다니까 그냥 중앙지검장을 날리자가 아니라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나 공소유지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큰 거예요 기승전 이재명이네요 이재명 방탄이네요 정확하게는 사실 다섯 명 중에 헤드 둘이 빠지면 공소유지가 제대로 되겠냐 안 되죠 당연히 그걸 딱 노리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그리고 이게 또 성남FC 후원금 목사건 있잖아 이것도 누가 지휘하고 있을까 이것도 중앙지검장과 조 차장검사가 지휘하고 있고요 대장동 개발원 위중교사 사건 조 차장검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사건의 공소유지의 가장 핵심 멤버들은 다 스톱 그렇죠 스톱하면 공소유지가 부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검찰 입장에서 부담이 되면 재판이 늘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발상을 180석이라는 일석수를 가지고 있으면요 여론을 되게 잘해서 자기네들 지지율이 높아지고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높아지면 그렇지 재판은 당연히 판사부는 사법부가 부담 가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계속 지지하면 당연히 그건 부담될 텐데 그렇게 자기네들이 잘해서 득점을 얻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려서 그냥 같이 죽자 식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냥 다 정지 무조건 국정부의원 정지 발목 잡고 이렇게 가는 게 맞냐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하는 말이 그게 되게 저는 화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대통령이 뽑힌 것도 민의가 있지만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일석을 받은 민의도 받아달라는 건데 그 미리 받아가지고 한다는 짓거리가 그렇지 이재명 대표 방탄이잖아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표면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기소 안 했다고 표면적으로 그건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속사정은 다 결국은 이재명 사이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 이재명 방탄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명 지금 문제가 탄핵한다고 하는 사람이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도 탄핵한다고 하거든 지금 세 명이 중앙지검장 4차장검사 그다음에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가 담당하는 사건이 뭐게 설마 돈봉투입니다 거의 완벽하네요 그렇지 완벽하지 이러면 이건 완벽하네 진짜 거의 그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사람들을 딱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제가 갑자기 들은 상황인데 검사님들 중에서 휴가 장기 휴가 가고 싶은 분들은 민주당 수사해야겠다 진짜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다 탄핵될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지 직무 정지시켜가지고 탄핵되면 저희가 뭐가 문제냐면 직무 정지가 되면 사람도 새로 못 뽑고요 그냥 조직이 정지되는 거예요 권한대행으로 가는데 권한대행으로 가면 결국에는 아시잖아요 제대로 되게 돌아갈 수 없다는 거 그 조직은 딱 민주당이 노리는 거 그거잖아요 지금 사실 검사 탄핵 이거 말고 강백신 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이재명 대표를 거의 제대로 수사를 해왔던 사람들 초에이스들을 딱 지금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고 박상현 검사 같은 경우 대북선거 관련해서 이화영 부의사회 무슨 연어외 술파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해가지고 이것도 밀어붙여서 탄핵하려고 하고 거기다가 지금 헤드셋을 또 탄핵을 한 거잖아 결국 딱 그거지 검사 검찰들한테 그리고 너 이렇게 수사하면 너네 이제 얄짤 없어 특활비 날려 특활비 날려 이렇게 해서 결국 구하려는 건 국민이 아니고 이재명 한 명이에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 한 명이죠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위해서 지금 이런 걸 짜고 있어요 나 이 머리도 좋아 꼼수가 대단하네 아니 사실 저희가 일반적인 국민들은 검사를 만날 일이 없거든요 없지 근데 민주당 얘기만 들어보면 저희가 굉장히 검사들을 많이 만나는 거 검사들한테 엄청나게 탄핵 당하고 있는 거야 전 국민이 검사한테 탄핵 받고 있다는 느낌인데 일평생 살면서 검사분들 저는 청와대 했을 때 한번 만나보고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야 참 대단합니다 민주당 사실 검사들도 많이 일어나지만 일어난다고 뭐 콧방귀라도 끼겠어요 민주당은 특활비 깎잖아요 일어나니까 너네 일어나 너네 이것도 하지마 이러고 깎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